매직클린을 칙칙 뿌리면 보이십니까? 때가 바로 분해되어 줄줄! 걸레로 살짝 닦아내면 바로 깨끗하게! 렌즈호드 찌든 기름때도 뿌리면 줄줄 깨끗하게! 프라이팬에 눌러붙은 기름때도 너무나 쉽게! 그럼 욕실이 찌든 때는? 매직클린을 칙칙 뿌리면 욕실이 찌든 때가 분해되어 줄줄! 변기 속이 찌든 때도 타일에 묵은 물때도 수면대에 스톱꼭지까지! 욕실 청소를 너무 쉽고 빠르게! 이제 매직클린으로 간단하게 세탁하세요! 안쪽에 겉에 칙칙 뿌리고 슬슬슬 헹구기만 하면 하얗고 깨끗하게! 와이셔츠 목소매 베잉! 지우기 힘든 찌든 때도 매직클린을 뿌리기만 하면 새하얗게 변신! 습기찬 벽지, 가구 뒤 베란다에 생긴 보기 흉한 곰팡이도 지찍 뿌리고 닦아내면 깨끗하게! 굿 굿 굿 굿 굿